저 원래 네트님 저한테 인사하고 밥 먹었냐고 안부먹고 그런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뭐 제가 뒤에서 연락 1도 안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안하잖아요 답지 않게 왜그래요? 사실 말하기는 하고 사람들한테 다 비슷하지 않나 근데? 그래서 왜요? 웬일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오늘은 목적 없이 그냥 정말 오랜만에 안부인사 하려고 한거였었어 아 진짜? 어제 나 보고싶었다며 네 우리 언제든 아 애들 모야모야 친구들 또 난리나 그런얘기 한거는 형 쳤나봐 진짜 하하하하 오늘도 보고싶어서 연락했어 아니 어제 새벽에 방송하는데 갑자기 사양님이 와가지고 뭐지? 보고싶었어? 막 그러길래 그냥 컨설팅으로 그래 당연하지 하고 대답하셨는데 하하하하 아 그러면 님들 보고싶었냐 그러는데 아니? 꺼져 그럴 순 없잖아요 평소에 코레터라면 그랬을걸? 아니 샘댐버린한테도 그러진 않아 대놓고 꺼지라고 하진 않아 하는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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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해 하하하하 본인이 본인의 행동을 모르는데 샘댐버린한테 대놓고 꺼지라고 하는거는 걔 맨정신일 땐 그러는데 걔 뭐 재정신 아닐 땐 잘 안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고싶어서 연락했냐고 아니라고 하하하하 안보고싶었어? 하하하하 당연하지 아 진짜? 신난이 안전했네 오늘은 이미 나나양 보고 와서 괜찮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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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또 뭐야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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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놈에 뭐야 뭐야 진짜 하하하하 저기 죄송한데 사장님 네? 그 뭐야 뭐야 좀 하하하하 그만 재생산하세요 하시겠죠 너무 너무 재밌는걸 어떡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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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절아줬니? 얘들아? 질투했구나? 아유,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지. 귀엽네? 맞아 사실. ㅋㅋ 그니까 이제 그만해. 너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니까 이제 그만해. ㅋㅋ 와, 이거 박수장 하겠다. ㅋㅋ 오늘 방송 컨텐츠 뭐해요? 오늘요? 마인크래프트 하려고 했는데 마크 설치가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 그 신던처에서 다운받는데 다운로드가 너무 느려서 한계로 갈리더라구 그거 원래 느림 마크는 근데 갑자기 왜? 응? 그냥 그냥 뭐 야생하는거이? 혼자? 아니면 사람들하고? 혼자 할거 같은데 야생? 아 난 마인크래프트가 내 취향이 아닌거 같아 그 그래픽만 보면 왜 나 멀미가 나지? 편기증 나거나 음 그럴 수 있지 아닌데 나 이번에 눈치 준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너네 왜 설레발? 아닌데 아닌데? 같이 할래? 안할거야? 안해 아쉽다 산노잼이야 진짜 마크 포켓몬모드는 포켓몬이라도 구경하지 그건 맞아 야생하면은 쭈띠처럼 좀 지지기 빠방한거 아니면은 뭐해야될지도 잘 모르겠고 음 차라리 굶지마같은게 더 재밌지 어? 돈싸도 고? 오늘 방송 진행하셔야죠 친구같은 소리하네 진짜 또 배고파 코레트 낮에는 신나는 게임을 해야지 코레트 왜 밀당해? 먼저 연락해놓고서 왜 밀당해? 진짜 진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아니 먼저 먼저 연락했잖아 먼저 인사하고 밥 먹었냐고 안부 물어봤잖아 그럼 먼저 연락한거잖아 흐흐흫 아 이걸 또 크림을 또 따하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같이 게임하자고 하면은 안하려구요 흐흫 흐흫 마크해야겠네 흐흫 손다 너무해 흐흫 흐흐흫 흐흐흫 아니 뭐 한두번그러나? 그쵸? 그렇긴해 한두번있는것도 아니고 맞아 다음에 뭐 같이 게임해요 흐흫 어 그놈의 다음에 진짜 흐흫 흐흫 야검심 롤 들어오던가 그래? 킬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왜 켜 아 죄송하다고 그건 말해 말도 안가 아니 근데 이 분이 너무 사람 갖고 노네 쓸데없이 행동력이 좋아 왜지? 사람 갖고 노네 진짜 나쁜남자 흐흫 무슨 사람 갖고 노는게 제일 재밌어 근데 내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보다 더 재밌어 코레트의 장난감 흐흐흫 흐흐흫 장난감도 안돼 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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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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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흐흫 마크 기다렸을테니까 마저 Beyonce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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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아닌데 아닌데... 시청자분들과 진솔한 대화 나눠야 돼요 지금 진솔한 대화라고 해봤자 이 밖에 안 하잖아요 너는 좀 속당히 하고 놔줘라 욕하기 전에 싫은데? 싫은데? 안 놔줄 건데? 너가 먼저 연락했잖아 먼저 연락했으니까 먼저 끊는 것도 나야 수고해 와 진짜 미쳤다 나쁜남자 컨셉인가 이거? 메시지 하나 남겨놔야겠다 짤랑짤랑 호짱 밀장 오지네 거짱 관리 짜라 메시지 뭐라고 보내놨게 메시지 이렇게 보내놨어 너무 쉬워서 재미없네 날랑짤랑 레테님 만나면 제가 먼저 뭐 할거냐구요? 레테님이 제 뺨 사다고 때리기로 했는데요? 뺨 맞지 않을까요? 저는 돼지고기를 많이 넣은 걸 좋아하거든요 너밖에 없어 어 뭐야 코렉트 요즘 더 컨셉이나보네 동삼아 어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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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래 뭐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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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렉트가 놀아줄줄 알고 마크 껐는데 다시 켜야겠다 아 내가 사장님하고 뭘 하고 놀아 어색해 사장님하고 나하고 어색하다고? 나하고 어색하다고? 나하고 지금 어색하다는 거야? 나하고 지금 어색하다는 거야? 아니오 나하고 지금 어색하고 나하고 나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